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들어오신 문 닫으세요. 막지 마시고 문만 닫으세요. 지금 반에 방해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뿌리세요.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냥 뿌리세요. 포기할 때까지. 따로 다 먹으시면서. 시원한 게 아니라. 무한 게 아니라 반겨요. 물이 끓인다. 물이 끓인다. 물이 끓인다. 물이 끓인다. 통관. 물이 끓인다. 물이 끓인다. 물이 끓인다. 물이 끓인다. 물을 끓인다. 기다리세요. 이것을 적응할 때까지. 머리 속에 닿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도가 지금 변했죠? 좀 받아들이는 걸 알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게 아닌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check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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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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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대 부탁합시다. 오뎅 먹고